할아버지 내 neighbour 가려봤네 금방 사망 사망 말이 안 나라지게 자꾸면 하나씩 해주세요 물을 생길 수 있는데 저하게 사장님 그럼 저래서 아 예 좀 안 타고 해봐 죄송한데요 예? 콘셉트 꼽을 데가 없는데 밑에 좀 꼽아야 될까요? 콘셉트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아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좀만 들어주시나요? 아니요 다리를 조금 한쪽 한쪽만 저 좀 그쪽에 있어가지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예 생각보다 너무 안쪽에 있어 아 예 어떻게 이쪽으로 좀 하여야 되겠습니까?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? 제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? 네 아 예 아 예 너무 안 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예 됐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죽여버린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죄송한데요 휴대폰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있ifferent 사실 너무 안쪽이 있어가지고 난 안쪽이 있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이게 조금 kadar 더 들어줘요. 더 더 더.. 아 다했다.. 아.. 잘했어요? 예. 아 죄송한데요, 다시 뽑아도 될까요? 네? 어머 이게 손 짧아 가지고.. 어.. 다시 뽑아.. 아.. 팔이 안 닿았었는데 손 좀 잡아주시면.. 어.. 잡아주세요. 숨겨왔던 너.. 아.. 외우신 거 아니죠? 예.. 오빠..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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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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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죄송한데 지금 동작을 떨어뜨렸는데.. 혹시.. 그쪽에 떨어져 들은 거 같은데? 어.. 저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렸거든요. 밑으로 들어왔어요? 예예..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? 저 반 잡아드릴게요. 있어요? 아.. 이쪽으로 안 그러는데.. 잠시만요.. 조금 더 들어가서.. 그게 이게.. 제가 지금 작업을 해야돼서.. 잡아드리겠습니다. 아유.. 감사합니다. 아.. 있어요? 이상한데.. 아치 좀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? 아유.. 아유.. 전혀.. 아유.. 1972년도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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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여기있네! 아유.. 아 차주셨어요? 네. 죄송 한데요.. 코드가 뽑혀가지고.. 으이이이이.. 여기가.. 잠만 additional.. 아유.. 아유.. exhib dispose.. 아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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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. 죄송한데 근데.. Oculus 뭐가 들어가간 것 같아서 여기 좀 불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뒤로 좀 젖어보세요. 잘 안 보세요. 너 좀 올라가겠습니다.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오시게 되잖아요. 목 좀 잡겠습니다. 제가 불어드리겠습니다. 침도 좀 들어온 거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보통은 후 한 대 안 배고요. 아 죄송합니다. 됐어요? 아 예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사이드에 흰머리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흰머리 좀 뽑아드릴까요? 너무 감사하죠. 아 예. 또 올라왔어요. 아 여기. 됐습니다. 아 예 감사합니다. 예? 잠깐만요. 선생님 왜 이렇게 트셨어요? 저한테 핸드크림이 있는데. 어 그럼 핸드크림 좀 부탁드려야 될까요? 갈릭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네 조금만 그럼 부탁드려요. 겨울철입니다. 아이고. 너무 많이 했네. 그럼 피자 갈릭 소스 아니에요? 저도 좀 부세요 그러면. 안 그럼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. 목에도 좀. 네 감사합니다. 그게 친절하시다. 감사합니다. 카페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네. 아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. 어떤 거요? 다음 주에 친구 두 명이 같은 날 결혼하는데 시간이 똑같아서 한쪽은 못 가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친구 결혼식 한번 대신 가주실 수 있을까요? 결혼식을 대신 가달라고요? 축의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7만 원 정도만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가보겠습니다. 업무 벌써 다 끝나셨어요? 아니요. 결혼식 가려면 정장 가야 되잖아요. 예쁜 걸로 입고 가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사진까지 꼭 찍고 가셔야 돼요. 시간 여유 있으시면 거기서 국회도 꼭 받아주세요. 국회 받을 사람도 없어요? 네. 시간 장소 알려주시겠어요? 네 알겠습니다. 발 좀 보여주시고요. 발 좀 풀어주세요. 그거 좀 찾아야 해서. 발이 많이 트셨네요. 제가 마찬가지를 해볼 재미있는데. 아까 살짝 봤는데 옆에 탓마리 가지고 있습니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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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너희들 한 번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쉬우시더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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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아기에서 아메리카로 신고할 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